자 이제 여러분들 99회차 5번에 대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으로 법인조정에 대해서 들어가려면 회사를 변경하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회사 성동물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프로그램 안에서 현재 신곡물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회사 변경 성동물산으로 와주세요 자 그 다음 상단의 메뉴는 법인조정으로 클릭하고 가겠습니다 이 회차는요 99회차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접대비, 감가상가, 가지급금, 퇴직연금, 기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나온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인데요 유난히 오래 많이 출제되지 않았던 이런 접대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기 위해 마지막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접대비 조정 명세서는 과목별 세무조정에 바로 네 번째 있습니다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 클릭 접대비 부분은 참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의 자료를 알려주는데요 제품 매출에 대해서 특수 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이 2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8억 9천이다 라고 하는 18억 9천에 대해서 모두 다 합계가 나올 텐데 그 중에 특수 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을 별도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겠고 상품 매출도 있고요 영업의 수익이 있어요 자 우리가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을 이야기할 때에는 영업의 수익에 대해서 전체를 넣지는 않지만 이렇게 부산물 매각액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넣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전체 합계가 34억 9천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 등록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 바로 상단에 F12번 불러오기를 눌러주세요 예스 자 불러오기에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이다 라고 하는 거 별도로 2억 원을 넣어주시면 자 엔터를 누르기 전까지는 일반 수익금액이나 합계가 동일했는데 엔터 눌렀더니 일반 수익금액에서 금액이 빠지면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를 별도로 집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 손익계산성의 접대비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판매관리비인데요 아래에도 자동으로 불러져 와 있죠 자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이 800번째 접대비로 등록했던 내용들이 쭉 모두 다 반영이 된 건데요 자 하나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대표이사 개인경비 법인 신용카드 사용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회사의 경비로 봐도 되느냐 접대비 비용으로 봐도 되느냐 당연히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500을 기록해 줄 거예요 접대비 중에서 사적 사용 경비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일 첫 번째로 우리 부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잠시 뒤에 조정 등록이라는 걸 진행할 텐데요 이 조정 등록이다 라고 해서 보시면 사적 경비가 500 집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아직 작성을 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미사용액이다 라고 해서 400이 집계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접대비 한도 초과다 라고 해서 162만원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작업을 멈추시면 안 되죠 아직 자료 다 보지 않았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분 전액 3만원 초과하는 거 자 우리가 2021년에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만원이었던 부분이 물가상승률 다 반영해서 3만원까지 이렇게 상향이 되었다는 건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3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당연히 카드를 사용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접대비로써 한도 계산에 들어가서 한도 이내에 대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다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이 아래 있죠 자 간영수증 수치분입니다 간영수증은 이 경조사비가 아닌 일반접대비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뭐를 증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조사비는 증빙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집계를 하겠지만 경조사비 아니래 그러면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증빙, 간영수증은 안 되냐? 안 되죠 세금계산서를 받아오시든 신용카드든 무엇이든 적격 증빙 서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없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없었다고 했을 때 모두 다 증빙에 대한 누락으로써 송금 불산입할 거냐? 자 그건 아니죠? 우리 앞에서 3만원이라는 걸 기억하고 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건당 3만원 초과한 거 400이 있고요 건당 3만원 이하분은 65만원이에요 즉 3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영수증을 수치해도 접대비 비용으로써 인정을 해줄게 이 부분은 접대비 한도계산에 넣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건당 3만원 초과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녀석아 증빙을 가져오셨어야죠 라고 이렇게 혼내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말로 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접대비 중에서 신용카드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자동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여기에도 접대비 중에서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것 그래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무엇을 수정을 해주셔야 되냐면 위에서 집계됐던 금액들 중에서 이 5,59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5,590만원 중에는 어떤 카드 사용액도 들어가 있냐면 바로 대표이사 개인경비에 대한 이 법인카드 사용분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카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해달라는 거죠 왜? 대표자의 개인경비지 이게 접대비 한도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집계가 되어 있는 금액 5,590 중에서 500의 대표이사 개인경비를 차감하고 나면은 5,09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 볼게요 한편 당사는 자사제품 원가 200 그리고 시가 300만원짜리를 거래처 사업상 증여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회계처리 자체가 문제가 많네요 그죠? 자 아무리 복류생비라고 처리했다 하더라도요 회사가 이렇게 회계처리를 복류생비로 처리했더라도 우리는 실질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질에 따라 간다는 게 뭐예요? 접대를 한 행위잖아 사업상 증여니까 그래서 접대비로 보아야 되고요 또 하나 접대비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가를 가지고서 제품에 대해서 타계정 대체 처리하고 시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이렇게 부가세의 수금을 시가의 10%로 계산을 해서 이게 바로 복류생비다 접대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회계처리 방식이에요 세법 법인세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원가와 시가 중에 더 큰 금액을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누가 더 커요? 시가가 더 커요 따라서 시가로 접대비를 잡으셔야 되겠고요 접대비에 대해서 시가로 잡을 때는 300만원의 제품도 있겠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다 접대비 계정으로 보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511번 복류생비로 되어 있는 계정의 금액 중 330만원으로 우리는 접대비를 계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계정이 접대비였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접대비로 500번대 금액이 230이 이렇게 체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뭘로 고쳐줘야 되겠어요? 330이다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줬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아예 접대비라는 계정 자체를 안 썼어요 그러면 복류생비로 쓴 이 500번대 제주 원가 쪽에 해당하는 500번대 복류생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알고 보면 모두 접대비가 되어야 하며 접대비 금액은 원가와 시가 중에 큰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내용까지 집계를 했다면 접대비 조정 값 서식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적격 증빙서류가 없었던 이 3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거 부인하는 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준으로써 접대비 한도 계산이 자동으로 산출이 되었죠 자 이렇게 조정 등록을 들어가 보면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한도 초과액이랑은 좀 다르게 변한 금액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정 등록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직접 입력 버튼이 눌러 있어요 환경 설정에서 직접 입력 버튼이 눌리게끔 할 수도 있고 이걸 풀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직접 입력 버튼이 눌리지 않은 상태로 많이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직접 입력 버튼이 자동으로 눌려 있게끔 이렇게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접대비 중 사적 경비 500 이렇게 직접 쓰고 소득 처분까지 직접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직접 입력 버튼을 꼭 쓸 필요는 없어요 직접 입력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고 나면요 지금 사적 경비라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사적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접대비 중 개인적 경비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접대비 중 개인적 경비다 사적 경비다 물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려면 여기에 사적 경비 이렇게 써주면 좋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답 처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접대비 중 개인적 경비다 라고 해서 뭐만 맞으면 되냐면 요 금액과 금액과 조득 처분이 잘 등록이 되면 됩니다 자 사적 경비 얼마였다? 500 그리고 상여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항상 물어보세요 이 과목에 대해서 제가 해답과 다르게 썼는데 조금 의미는 전달이 되지만 표현이 좀 달라요 저는 사적 경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물어보세요 이거 정답 인정이 돼요? 오답 처리 돼요? 하는데 과목은 신경 쓰지 말아라 의미만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금액, 금액과 소득 처분 그리고 어느 자리인지 입금산입비, 송금불산입인지 아니면 송금산입자리인지 요것만 잘 세무조정만 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 자 미사용이다 라고 해서 증빙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증빙불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해서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둘 다 다 보면 증빙이 없다 그리고 얘는 신용카드를 안 썼다라고 하는데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자 증빙 자체가 아예 없으면 대표자가 책임져야 되는 상여 근데 신용카드를 안 사용하고 그래도 뭐는 있었어요? 간이형 수중은 있었기 때문에 3만원 초과한 접대비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쓰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제재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는 것 자 어떤 거다? 바로 신용카드 여기서 보시다시피 신용카드 미사용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증빙 자체가 없는 건 아니다 간이형 수중이 있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0에 기타 사회 출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접대비 한도 초과죠? 자 한도 초과 이러면 접대비에 대해서 한도 초과액 기타 사회에 추락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492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진행하셨나요? 창 닫고 그 다음 닫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장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고 두 번째 문제 감가상각 조정 메뉴인데요 자 제일 첫 번째 작업 고정자산 등록하시고요 두 번째 작업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자 그리고 여기는요 마지막 합계표까지 세 가지를 작성하셔야 되겠고요 그 과정 중에서 세무조정을 진행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이 기출문제를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앞에 기본 이론이 학습이 되고 기본 실무 학습이 다 된 상태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무조정을 별도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바로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에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순서대로 들어가 볼게요 문제에서도 제시했던 것처럼 고정자산 등록이랑 그 다음에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랑 마지막에 합계표 이렇게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이다라고 해서 들어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계장치다라고 하는 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코드번호를 알고 있어요 206번 모르시는 분들은 F2나 아니면 옆에 검색키 눌러주세요 자 001번 기계다라고 해서 기계 자 취득한 시점을 넣어줄 건데요 굉장히 특이한 게 취득한 시점이 2019년 9월 18일이다 자 정률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법인세법에서 가장 무신고시에 반영을 하게 돼 있는 이런 정률법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각방법도 때마침 정률법으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첫 번째 주의사항 나옵니다 흔하게 나오는 시험 문제라 사실은 고정자산 등록 못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싶었는데요 이 기초가액에서 깜빡하면 저도 실수해서 틀릴 뻔했어요 뭐였냐면 자 취득가액 이렇게만 보통은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괄호에 뭐가 자료가 나오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라고 얘기하네 어?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 뭐지? 아 이거구나 취득한 기계장치가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운반비를 지급했대요 자 우리 재고자산도 그렇지만 매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 내가 쓸 수 있을 때까지 사용이 가능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들은 자본적 제출이라고 하나죠 이거 뭐라고 해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요소로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취득원가는요 사실은 4천만원이 아니라 매입시 운반비까지 합쳐서 4,100으로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전 전기에 감가상각을 진행을 했었겠죠 어떻게? 2019년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한 연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결산할 때까지 감가상각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내용연수 5년이고 그 다음 경비구분이다라고 해서 업종이 제조다라고 하는데 맨 아래쪽에 내려오면 경비구분은 500번대에 업종은 13번 제조입니다 아니 교수님은 어떻게 제조업인지 13번인지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는데요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 주로 저희 시험 문제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나머지 뭐 차량 운반구다 연화조다 뭐 이런 거 도소매업이다 사실은 잘 안 나와요 늘상 나오는 게 제조업이다 보니까 저는 딱 제조업 한 가지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13번 제조업 정도는 그냥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통은 자료가 1번 자료니까 여기까지가 고정자산 등록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정자산 등록이고 나머지가 뭔가 2번 3번 메뉴일 것 같은데 사실 아닙니다 2번 자료와 3번 자료 모두 다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2번째로 갈게요 회사는 기계장치에 대해서 전기에 다음과 같이 생물 조정했대요 자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감가상각비 구인액이다 라고 해서 손금불산입 유부발생 이렇게 되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학습을 잘 하시면 아셨을 텐데 자 손금불산입이 됐대요 즉 작년에 회사가 감가상각 금액을 기록을 했는데 이 감가상각이다 라고 기록한 금액이 사실은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 법인세법에서의 손금의 한도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비용 처리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야 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가 있는데 비용 처리를 너무 많이 해버렸으니까 그 세법의 한도를 벗어난 비용 부분은 올해의 비용 송금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도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감가상각 비용 처리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147만 7천 493원은 송금불산입이다 라고 해서 처리를 했던 거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률법이라고 한다면 정률법에 대해서는 전기말 부인했던 누계액을 이렇게 정률만 상각 대상에 가산합니다 라고 써져 있죠 왜냐하면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감가상각을 하지만요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으로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보니까 이 미상각 잔액을 계산할 때 세법상 부인된 금액이 있다면 이것까지 반영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147만 7천 493원이다 라고 해서 전기말 부인 누계액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부인 누계액을 기록했더니요 사실 회사가 제시해줬던 이 장부금액 2천 9백만원이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금액인 줄 알았더니요 전기에 부인된 것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3천 47만 7천 493원이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대상의 금액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세법상 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5년 정률로 해서 0.45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상각 범위액이 1,374만 5천 349원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대로 회사가 그대로 회사에 대한 계산액으로 줄 수도 있지만 회사가 별도로 또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륙에 이렇게 회계 처리한 금액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회사는 얼마만큼 했느냐 1,200만원 자 그래서 사용자 수정 버튼을 눌러줄게요 이 자리가 1,200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회사가 감가상각을 한 것은 올해는 1,200 근데 세법상 한도는 1,374만 5천 349원으로 회사가 계산한 것보다는 한도가 더 높이 있네요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요 서로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 혹시라도 전기에 부인되었던 금액, 송금불산입되었던 금액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송금산입을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에 송금불산입된 걸 송금불산입된 걸 송금 잔입, 전기 부인누계획해서 유보 감소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거고 이 금액 중에 얼마가 대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자 그걸 살펴보러 가는 메뉴가 바로 뭐다? 미상각자산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자 들어옵니다 미상각자산 감가상각조정명세서 들어오셨을 때 자료 버튼 불러오기 자 불러오기를 해서 기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취득한 가격에서 운반비까지 반영을 해서 넣어준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획이다 라고 해서 표현이 되고 있고 미상각자원에 자 그 다음에 회사계산 감가상각비 1,200이다 전기말 부인 누계획 했던 거 우리가 반영해 줬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보니까 일반상각액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자 단기상각시임범위액에서 세법상 감가상각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1,374만5,349원 앞에서 보셨죠? 자 그런데 회사가 계산한 건 1,200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 금액의 차이 사실은 계산기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이미 나와 있죠 자 마이너스 174만5,349원 요만큼은 회사가 감가상각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회계처리 장부 안에는 1,200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차변의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추가적으로? 그렇죠 전년도에 혹시라도 손금 불산입으로 한도 투과액에 대해서 부인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추가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집어 넣을 수 있는 범위는 174만5,349원 전기에 부인되었던 전체 금액은 147만7,493원 어때요? 이 한도 미달액에 충분히 전기에 부인된 금액이 다 들어가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 내용 이제 확인하고서 조정 등록을 들어가 보시면 보는 것처럼 기계의 전기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이렇게 손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다 라고 처리했던 이 금액 있죠? 이 금액만큼이 바로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모두 다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끔 다 손금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나 직접 입력 버튼에 눌려있는 거 저는 비활성화 할 거예요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전기 기계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에 전기에 초과됐던 금액이에요 그래서 단기에 1477,493 이렇게 우리가 추가로 손금으로 산입할 거고 유보 감소입니다 전년된 유보 발생 그게 상쇄가 되면 이렇게 유보 감소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기의 자료가 반영이 될 때에는 이렇게 감소, 유보 감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종료 버튼 눌러줬고요 그 다음 창 닫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되죠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세요 라고 했던 거 있습니다 자 불러오기 버튼 눌러볼게요 예스 자 들어왔더니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 누계 그리고 상각 범위에 그리고 회사가 손금으로 계산한 거 신부조계 그렇게 해서 회사가 전기에 부인됐던 금액을 모두 다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었다 라는 내용까지 모두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실제로 와서 우리가 작성하는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조회를 해서 저장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세요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역시나 F3 조정등록을 누르시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 내려왔어요 우리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다 라고 해서 클릭을 하고 들어가 봅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차익금과 지급이자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가지급금이다 라고 해서 대표이사랑 사내이사에게 지급한 돈 즉 빌려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물론 소정의 이자도 받았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자를 받았지만 아무래도 나의 대표이사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분들은 이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굵직굵직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정당한 이자를 수령했을 거다? 아니다 뭔가 이자를 아예 받지 않거나 덜 받았을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자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바로 이거죠 회사가 남의 돈 쓰는 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남의 돈 빌려다 쓰고 있거든 아 그건 또 왜 문제가 되냐고요? 자 남의 돈을 빌려다 썼으면 그에 대해서 이자를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이자를 이자 비용이다라고 하면서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를 해서 인정을 받고 있었죠 근데 뭐가 문제냐고요? 자 우리가요 손금을 인정을 받았을 때 그 받은 금액을 다 인정해 주느냐? 그리고 입금을 조금 잡는 거 이자 조금 잡았으니까 이 입금도 덜 잡고 이런 걸 다 우리가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야 너네가 비용 처리는 하고 싶은 만큼 까짓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받는 이자는 찔끔 받아서 입금을 조금만 인식하려고 하고 그 이유가 직원이 아닌 이런 너희의 아주 특수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라면 이건 법인세법에서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작성하게 된 게 가지급금 내가 이렇게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 수익으로 계산이 되는 이 이자율 우리가 차익금과 관련된 그 이자율을 평균을 냈을 때 그 이자율만큼은 반드시 이자 수익으로 받아야 된다고 할 거고 혹시라도 덜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그 차액만큼을 우리가 입금산입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차익금과 지급이자 내역이 나왔는데요 이거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가지급금 내역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 가중평균 차익이자율을 이용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자율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자대출 이자율로 바꾸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제일 첫 번째 가지급금 가수금 탭부터 입력을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다라고 해서 대표이사가 등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회계 점표를 불러오자라고 했을 때 네 점표에 등록된 내용이 없어서 불러오는 게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직접 쓰셔야죠 대표이사 자 그 다음에 유현진 자 저기요 지금 현재 누군가에게 가지급금으로 내가 금액을 빌려준 거잖아요 자 이럴 때에는 우리가 전기 2월 대여 회수 이것 중에서 발생하는 날짜가 만약에 전년도였으면 전기 2월이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3월 2일이더라 그러니까 대여로 당해 년도에 대여한 것으로 봐주셔야 되겠죠 자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연월일 쓰도록 할게요 연월일에서는 3월 2일이다 자 차변 금액이다 라고 하면 8500만원에 대해서 가지급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이 날짜 적수 계산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볼게요 사내이사 자 그 다음에 김강현 자 저규에 대해서는 2021년 역시나 대여한 내용이었고요 5월 17일입니다 라고 날짜 기록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700이다 라고 기록을 해주면 알아서 일수가 이 5월 17일부터 카운트가 되면서 적수가 계산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차익금 입력 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익금 입력은 지금 이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기 때문에 차익금과 관련해서 지금 2.9% 2.1% 2.3%가 있는데 이걸 평균을 낼 거고요 단순 평균이 아니라 이런 차익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차익기간과 관련해서 모두 다 고려한 내용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계산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넣어서 주는 거죠 자 이것도 직접 입력하나요? 라고 하실 텐데요 저는 직접 입력하기 전에 한번 전체 거래처에 대해서 불러오기를 해볼 거예요 자 새로 불러오기 전체 거래처 당좌 차월이나 단기 차익금이나 장기 차익금 계정에 있는 금액을 불러와 주세요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동호물산, 새마을은행, 시민은행이 있죠 근데 조심할 점이 있어요 여기에 동호물산은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다 이 얘기 왜 했었겠습니까 뭔가 이 회사와의 이자율은 합리적이지 못할 것이다 공평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동호물산과 관련된 이자는 삭제하자 얘는 객관성을 갖기가 어려워 그래서 새마을은행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기 2월이다 라고 해서 나온 금액이 있고요 4천만원, 이자 대상 금액 4천만원 자 이자율, 이자율은 2.9%다 라고 해서 2.9% 그러면 알아서 116만원의 이자가 지금 위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급이자와 동일하게 계산도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시민은행으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은행이다 라고 했을 때 이자율이다 이자율 2.1% 이자 동일하게 52만 5천원이다 52만 5천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정이자 을지 서식 들어가셔서 쭉 자료를 보시면 차변의 금액, 잔액, 그 다음에 가수금은 없었고 자 그리고 적수 이자율에 따라서 인정이자로 계산이 되는 금액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유현진이라는 대표이사에게 지금 이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금액, 가지급금에 대입한 이자 금액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184만 1,243원은 이자로 받으셨어야 됩니다 만약 이 인정이자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셨다면 그 차익만큼을 입금산입 조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김강연씨도 인정이자가 계산이 되었어요 그러면 회사가 이자 수익으로 기록한 금액과 지금 여기서 집계된 인정이자의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인정이자 조정에서 들어갑니다 자 회사 계산액이 비어있죠 회사 계산액에 대해서 넣어볼게요 자 대표이사에 대한 회사 계산액은 수령이자가 63만원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사내이사와 관련해서는 26만 5천원입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지금 63만원이다 라고 하는데 이 조정액 보이죠 왜냐 인정이자는 184만 1,233억만큼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회사 계산액이 적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조정액이다 라고 해서 보입니다 아 지금 인정이자만큼 안 받았구나 회사가 덜 받았구나 그럼 덜 받은 차액만큼을 조정액으로 넣어야지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아래쪽 사내이사에 대해서 보면요 인정이자가 27만 6천원이에요 근데 회사가 26만 5천원 받았단 말이야 역시나 적게 받았어요 어 근데요 요 적게 받은 금액과 관련해서 조정액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렇게 인정이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조정액의 차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율은 5% 이상 차이가 나와야 된대요 근데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게 4%까지죠 그래서 아 기준점 안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거구나 요 정도의 차이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지 이것까지 인정이자로 우리가 계산하진 않겠죠 지금 얘처럼 65%나 서로가 차이가 나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되지 근데 5% 미만이라고 한다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 이상 차이가 날 때만 이렇게 조정액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조정등록은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조정등록이다 라고 해서 들어갔고요 자 인정이자다 라고 해서 직접 입력 버튼 비활성화 시킨 다음에 제가 또 아랫다가 입금 산입액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가직금 인정이자다 라고 해서 인정이자 나와 있고요 자 이 사람 누구였다? 대표이사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대표이사에 대해서 엔터치고 가시면 되겠고요 상여처분 혹은 아래쪽에 인정이자라고 했어도 역시나 이제 임직원에 대한 가직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상여로 처분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여로 처분을 하는 거면 되는데 지금 이 사람 명확하게 대표이사 유현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대표이사라고 하는 부분 넣어봅니다 자 1, 2, 1, 1, 2, 4, 3에서 121만 1,243원이다 라고 해서 상여로 등록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종료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4번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는 위에 퇴직금액 충당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말 현재 임직원 전원이 퇴직하게 되면 추계액이 2억 8천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아래 퇴직금 추계액에 대한 자료이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2억 8천이다 라고 넣어주시고 시작하셔도 좋고요 아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제일 위에부터 상담부터 작성을 할 거야 라고 하면 퇴직연금 예치금 기초 금액이 어디 있지 라고 하면서 어 기초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 여기 있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2억을 누르고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커서가 와 있으니까 계속 혹시 이 아래 자료가 있는지 볼게요 기중에 퇴직연금 예치금 등 수령 혹은 해악액 이렇게 해서 혹시 직원 중에 퇴사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연금에서 돈 빼서 준 경우 있어? 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퇴직 현황에 퇴직연금 수령액이 300만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 300만원이 지불이 되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에 납입한 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내가 퇴직금이 쌓이는 만큼 외부에다가 이렇게 연금에 운용을 할 수 있게끔 납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불입한 거 얼마야? 라고 했더니 단계에 불입한 건 4천만원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끝이 아니죠 자 기초 퇴직연금 충당금 및 전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산입액 자 우리가 신고 조정으로 송금산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금은 안되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고 조정으로 송금산입할 수가 있고요 전기분까지 신고 조정으로 송금산입된 금액 즉 전기분이니까 이게 기초겠네요 자 기초 2억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충당금 송금에 대한 부인 누계 어? 자 송금 처리한 것 중에 부인 누계 얘기라는 게 있니? 라고 물었더니 어 지금 현재 보니까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연금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는 뭐 부인된 건 없더라 자 그러면 해악한 거 300 그리고 이미 송금산입한 것과 송금산입 대상 부담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만큼 이제 회사가 납입을 했고요 납입한 금액만큼 송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 연금에 대한 계좌만 가지고서 우리가 송금산입을 보는 게 아니라 아래 보시는 것처럼 퇴직급의 충당금과 관련한 것을 비교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장부상 기말자내 즉 단기말 현재 퇴직급의 충당금과 관련해서 전체 추계액이 있었고 기말에 퇴직급의 충당금은 얼마 있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용을 하셔서 퇴직부담금 송금산입 누적 한도액을 이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기초의 퇴직급의 충당금이 2,500이 있었대요 자 2,500 그런데 아래쪽에 내려오니까 2021년 퇴직금 지급액이 총 1,600 전에 퇴직급의 충당금과 상계처리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보통 이렇게 되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차변에 퇴직급의 충당금과 상계처리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제가 조금만 네 글씨를 더 키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 수 있게끔 네 자 차변에 퇴직급의 충당금과 상계처리하다라고 하니까 퇴직급여라고 쓴 게 아니라 퇴직급의 충당금이요 라고 해서 1,600만원을 쓴 거고 대변에는 뭐 지급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현금 1,600 뭐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기초에 2,500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급한 금액이 1,600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추가로 설정했다라고 하면 더해줄 텐데 문제 안에 추가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없더라 그렇다면 아 여기서 이제 기말의 금액을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설정을 했다면 금액이 충당금이 기말 금액에 영향을 주겠지만 설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것이 없더라 자 그럼 이제 기말이 얼마이겠냐라고 했을 때 요 기말 금액이 나오는 게 바로 900만원이겠네요 그래서 아 퇴직급여 충당금이 지금 장부상 900만원이 기말에 있구나 라고 대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 확정기여형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다 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이 있었어요 400 근데 요 부인액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의 400에 대해서 300을 연금을 통해서 지불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연금에서 지급이 된 만큼 부인된 금액에서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에서 300을 제외하고 나면은 현재 부인 누계액으로 남아있는 건 100만원만 남아있는 상태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시면서 어 저 100만원은 어디서 나왔어 자료에 100만원이 아무데도 안 보이는데 라고 하실 텐데 바로 이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에다가 연금을 통해서 지급한 연금수령액 300을 제외하면 이제 100만원만 남았다 라고 이야기해준 거예요 자 나머지들은 뭐 다 자료가 나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4천만원이다 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상단에 조정 등록 클릭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정 등록이다 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제 직접 입력 버튼이 눌려 있는데요 이거 비활성화 시키고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손금산입 범위 미달액이다 라고 해서 손금산입 자 그래서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 손금산입이다 퇴직연금을 회사 비용에 대해서 미개상액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겠다 손금으로 추가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들 이 아래도 그렇고 지금 조정할 내용이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여기서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의 손금 불산입이다 라고 처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손금 불산입으로 처리했던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래에서 자료를 보실 때 단기말 부인 누계한 게 100만원밖에 안 남았다 즉 부인액 400 중에 300을 연금지급액에서 상세시키면서 100만원만 부인 누계액으로 남아있다는 건 30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뭘로 조정을 할 거냐 여기서 손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었으니까 우리는 이쪽에다가 이제 손금산입으로 등록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직접 입력 버튼을 눌러서 뭐 전기의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연금에 대한 내용으로만 조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내용이 없으니까 아 이럴 때는 직접 입력 버튼을 눌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당해년도에 손금산입하는 300이 있습니다 전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할 때 손금 불산입 유보 발생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니까 우리는 유보 감소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납입을 할 때 지금 보시다시피요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손금산입으로 인정을 받았었어요 이 손금산입으로 인정을 받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퇴직연금 충당금과 상계를 처리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퇴직급여 쪽에서 이렇게 손금산입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략 납입을 했을 때 손금산입했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으로 상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의 충당금 부인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산입을 해주고 대략 퇴직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했던 걸 손금 불산입해서 이 둘의 차이를 서로 상쇄시켜주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퇴직에 대한 전기 퇴직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은 전기의 퇴직연금에 대해 운용자산과 관련해서 30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유보 감소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두 가지가 똑같이 조정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손금산입으로 납입했던 거 지금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에 대해서 손금 불산입 남아있던 거 이거 상쇄시키기 위해서 전기의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관련해서도 손금산입했던 걸 반대로 이렇게 손금 불산입으로 조정을 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 닫고 나올게요 이제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및 기존 재료 내용을 무시하래요 왜냐하면 이 단기순이익이라든가 아래 입금산입, 손금산입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자료들과 같이 연관성 있게 하게 되면 다른 값이 나오니까 무시하시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 그리고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한 후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세요 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부금과 관련해서 한번 기부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다 라고 해서 들어왔을 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거 태풍에 대한 이재민 공품 그리고 사립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을 했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모두 다 법정 기부금이에요 조심하실 점은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이거는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뭐를 해줘요 법정 기부금으로 해주지만 이거 법인세법에서는 인정 안 한다 따라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기부금으로 비지정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등록하는 거 아니죠 이미 2월 20일부터 전표를 등록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블로그 예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블로그 예스 때 조심하실 점 현재 법인세법 제24조 2항 1호의 기부 1호의 기부 이 자리가 바로 뭐에 대한 거예요 법정 기부금에 대한 거예요 이게 옛날처럼 그냥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이렇게 명칭을 써주면 좋은데 지금 보시다시피요 명칭을 이렇게 법정 지정 안 쓰고 몇 호의 기부금 몇 호의 기부금 이런 식으로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호 다 1호구나 2항의 1호 2항의 1호로 고쳐주세요 이게 법정 기부금 마지막만 그 밖의 기부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그 밖의 기부금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조정 등록이다 라고 했을 때 비지정 기부금이다 라고 해서 어디 쪽에 입금 산입 송금불산입 이쪽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뭐 이걸 비지정 기부금이다 라고 쓰셔도 좋고요 비지정 자 근데 비지정 기부금이다 라고 했을 때 적당한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냐면 자 기타 기부금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기타 사회 유출한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직접 입력이다 라고 해서 어딘지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정치 자금 이렇게 해서 300 그리고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해줍니다 자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은 아니에요 만약에 대표자의 사적인 것을 위해서 했다면 뭐 상여나 이런 것들로 처리를 했을 겁니다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 누구를 위한 정치 자금이다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단기 순위과 입금 산입을 수정해서 넣어줄게요 이 내용이 있어야 제대로 된 한도 계산이 됩니다 자 전개 한도 초과로 2월 된 기부금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 이건 자동으로 알아서 올 거고요 결사서장 단기 순위 들어갈게요 3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입금 산입이 송금 불산입인데 여기서 많이 틀려요 그쵸 근데 이거는 거의 계속해서 기출에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게 항상 입금 산입에 자루에 주어지는 이렇게 3천만원 나오는 적이 없어요 뭐랑 같이 넣어야 돼요 바로 위에 이 기타 이 기타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됐던 이 금액까지 같이 집계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늘상 나오는 패턴이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렇게까지 기억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늘 나오는 거 자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들어갈게요 450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갈게요 자 위에 보시면 이제 단기로 2월 된 결손금은 2018년에 발생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2월 된 결손금에 대해서 넣어주는 자리가 여기 바로 있습니다 1억 5천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전개 한도 초과로 2월 된 기부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다시 열어볼게요 네 여기 지금 보면 아래쪽에 아래쪽에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법정 기부금의 한도 초과였어요 한도 초과 그러면 우리 이 천만원에 대해서 송금으로 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자 정답은 무조건 넣을 수 있다 얼마만큼 얼마만큼 넣을 수 있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 1억 7천이고 한도액이 1억 7천 425만 원이니까 혹자는 나머지 425만 원을 한도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분이야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한다면 425만 원이 송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천만원에 대해서 이 한도 금액에 대해서 한도만 안다 하더라도 회사가 얼마를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했는지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 이 한도액 안에 들어가는구나 그럼 이 한도 초과는 모두 다 송금산입할 수 있지 이렇게요 자 왜냐하면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부금에 대해서 한도 초과된 금액이 있다면 우리 2월 되었을 때 우선순위 1순위 놓고 그에 대해서 송금산입한 다음에 단기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2순위로 그때 한도를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에 기부한 액수가 많다면 그 녀석을 2월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2월에서 송금산입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인들이 좀 더 오랫동안 많은 혜택을 누리게끔 하려고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개 2월 된 것부터 우선순위로 송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2020년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 1번 자 한도 초과된 게 천만원이었었다 그리고 전액 공제 가능한 잔액이고요 이에 대해서 천만원 모두 다 송금으로 추인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아래쪽에 자 이 지출액 합계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한도에서 지금 전년도에 2월된 송금산입해 줄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한도액이 이렇게 1억 7,400에서 1억 6,425만원으로 바뀌었죠 나머지 이제 한도가 초과되는 금액은 우리가 차기로 2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ESC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저자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 잘 하셨나요? 아래쪽에는 이게 2021년 마지막 시험이었기 때문에 2022년에 시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저와 함께 또 합격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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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